알파크모르 공룡 잠수 타고 있다 얘 잠수야 잠수야 잠수 지금 쳐서 먼저 공룡 죽는 사람이 패배 오케이? 내가 이겼다 아 이걸 또 지네 야 얘 어떻게 좀 참신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 없냐 그냥 때리는거 봐요 참신하게 좀 죽여보자 얘 참신하게? 뭐 가져올까 날아가는 공룡을 TNT 속도에 맞춰서 터뜨리는거야 날아가는 공룡을 TNT 속도에 맞춰서 터뜨린다고? TNT랑 같이 이렇게 동시에 쭉 날려 TNT가 터질 때 공룡이 그 자리에 같이 딱 있는거지 그거 한번 만들어 볼게 잠깐만 자 여기 여기 여기서 TNT와 공룡이 만나서 빵 하고 터지는거야 오케이? 오케이 오케이 나 TNT 대포 한번 만들어 볼게 아 TNT 대포 진짜 오랜만이다 양옆을 막아 일자로 날아가게 해야되거든? 발사! 가져와 뭐야 뭐지? 발사 과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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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왜 날아가려다가 말아 날아가려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니까 빵 뻥 아오케오케오케 요거 딱 좋아 공룡이 날아와서 이쪽으로 오게 다스 타이밍 안좋은데 타이밍 안좋은데 공룡? 안돼 안돼 뭐지? 미친 녀석들인가? 실험체에 불가하다구 이렇게 되어서 어쩔 수 없다 그냥 해라 뭘 그냥 해라 야 너 여기 서있어 공룡 거기 램주 포인트 찍어놔봐 램주 포인트 찍어놔라고? 어 얘네 몇 번을 죽인거야 도대체 타이밍 안좋은데? 아직 완성 못시켰는데 아직 완성 안되는데 이거 일단 한번 해보자 어 공룡 공룡 없어 그래 내가 잠수인척 해줄게 열심히 하고 있어 뭔가 뭔일이 있었는데 일단 완성을 해보자 아 TLT가 타이밍이 아 공룡이 더 느려 공룡이 더 느려 어? 어? 아 공룡 데미지는 입었는데 아 공룡 fet 공룡 에 tan 오 됐다 됐다 오 됐다 완벽해 완벽해 amerkle 대박이야 나도 해볼래 나도 가자 너는 독일 펭키라서 안된다 너는 이야 이제 타이밍 완벽하다 진짜 너 또 뭐 없나? 슬라임 이용하니까 생각하는데 오토 크리퍼처럼 공룡 옮길 수도 있지 않아? 플레이어는 슬라임으로 옮기기가 힘든데 아 그러면은 좋은 방법 있어 화살 넉백으로 밀어내는 거야 이름하여 오토 오토 공룡 오토 공룡 어? 죽었어 뭐야 죽었어 어디갔어 오토 살짝 요 느낌으로 올라가고 튕근하고 올라가고 튕근하고 용암 직행 정말 참신하게 경험한 거긴다 정말 참신해 3, 2, 1, 고! 자 3, 2, 1, 고! 공룡 지카고이 그리고, 살짝은 공룡 예로 수난한 공룡 공룡 신지 딱 하나만 더 하나만 더. 공룡은 세 번 죽여야 제맛이지. 그렇지. 어 좋아. 우와. 우와 겁나 멋져. 멋있는데? 완벽하거든? 이걸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느냐. 역시. 공룡을 위해서. 공룡을 위해서지 바로. 가자. 간다. 쟤 방금 한 번 죽었다. 펄 쫙 뛰어오르는 것처럼 보아진다든. 가자. 예. 완벽하구만. 참신하. 공룡 죽이. 이 정도면 진짜. 만족스러운 죽임이야. 너무 만족스러웠어. 아 뿌 nursing. 네. 공룡 죽이기. 예. 아 볼만큼 봤다. Work. 그만큼 봤다.